안녕하세요 버버렛츠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만들 수 있는 무대 싹 날짜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래, 춤, 연기까지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특히 싹 빅밴드 공연이 정말 기대돼요 멋진 공연 보여주세요 서울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터처벌의 슬리피입니다 문화종합예술인의 집합체 서울종합예술학교 SAC 싹 날짜의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예술인들이 모여있으니까 기대가 많이 될텐데 이 때까지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좋은 공연 하시고 좋은 추억 만드시고 좋은 경험 하셔서 나중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좋은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VRV, VRSBX입니다 네, 서울종합예술학교 실용음악예술학교 정기연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씔 Bong이